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의 메뉴는iva. 오늘의 메뉴는? 안녕하세요~! 면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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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마늘 계란 고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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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incăt은éral정네시아 뭐지? what are you going to say? 스~~ 소금 야채 다진 마늘 마늘 쌀가루 우유 소금 고춧가루 소금 후추 다진마늘 간장 고구마 간장 반죽을 넣어줍니다. 볶은 후추 계란 계란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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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고춧가루 소금 당근 고추 고추 다진 잘 익혀요 고춧가루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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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삶아줘야 해요 설탕 아이씨 고추장 육수 계란 뜯어는 숟가락 새우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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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고추 삼겹살 참기름 간장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를 들어 양파 물 물 고추 20분정도 깨 사왔어요 1분정도 깨둑이 100ml 6분정도 깨끗하게 10분정도 깨끗하게 1분정도 깨끗하게 파슬리 파슬리는 양념을 잘 올려주세요 양념에 감자 누군가을 꼽힐 텐션 양념은 깍둑 양념을 데이터 양념을 익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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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